뭘 그렇게 당황하고 그래? 엉? 복장이 왜 그러냐고? 난 아카데미 총학생회장이야. 학생회장이라면 이런 복장을 입는 게 상식이잖아? 부끄럽지 않냐고?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? 학생회장이 고작 이 정도로 부끄럼 같은 걸 느낄 리가 없잖아? 어이! 학생회장님 행체시다! 흠! 이몽! 등장! 자! 덤벼! 흠! 흠! 차! 한 힘을 간다! 차! 필살! 당검요! 무려! 없죠! 흠! 흠! 이러면 나 살짝 진심이 될지도? 뭐해? 그건 내 잔산이거든? 이걸 막는 녀석은 지금껏 없었거든? 흠! 흠! 이러면 나 살짝 진심이 될지도? 흠! 권유에 도전하다니! 반역이야! 흠! 쑤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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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에 본 남자의 expo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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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많이 부네. 오늘은 밖에 나가면 안 되겠어. 뭐? 딱히 추위 타는 거 아니거든? 이게 다 펄럭거리는 파렴치한 옷 때문이 아니라. 맞아. 난 추위에 약한 거야.